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혼의 마술 부두인형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 한 장을 빼서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카드를 섞겠습니다 일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가위로 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떡 종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카드 한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테이블에 카드를 펼쳐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종이 인형이 아까 보여드린 카드 한장을 찾을 겁니다. 종이 인형에게 생명을 얻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이 종이 인형이 이 카드 위에 섰습니다. 이 카드가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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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